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저 그 봉.. 봉.. 봉준호.. 한국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자꾸 짜파구리 짜파구리 나오는 거예요. 저도 기생충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짜파구리를 보면서 저거 한 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짜파구리가 너무 유행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안 먹어보고 지금 한 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너구리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앵그리 너구리. 매운맛이거든요. 짜파구리를 저희 집만의 레시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라면을 잘 못 끓여요. 그래서 제가 끓이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저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을던 pointer. 안전한 외국은 시리즈, 김치 김치 양념장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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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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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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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